안녕하세요. PG 클래스 A 골프의 미시다 이병옥입니다.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백스윙을 할 때 하체에 파워락을 거는 거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렸었어요. 그래서 내가 서있은 상태에서 무릎을 탁 비틀었을 때 더 이상 못 돌아가는 그 라인이 있다고 그랬어요. 이게 나한테 가장 적합한 파워락이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면 가장 편한 파워풀한 그런 꼬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그 파워락이 다운스윙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제가 여러분들께 백스윙에서 파워락이라는 거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백스윙과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. 회전할 때 이렇게 딱 돌면 그냥 무턱대고 쭉 도는 게 아니라 무릎에 딱 힘을 준 상태에서 딱 돌리면 더 이상 못 돌아가는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무릎 바깥쪽에 약간 통증이 올 때쯤이면 이게 내가 돌릴 수 있는 가장 하체를 강한 힘으로 지탱할 수 있는 파워락 포인트라고 그랬어요. 이 상태에서 상체, 이건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상체의 꼬임을 가져가면 굉장히 강한 꼬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가게 되면 여기에서 파워락 이 부분보다 더 가게 되면 다운스윙 때 전환하는 트랜지션 동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백스윙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릎을 넣는 방법도 있고 무릎을 바깥쪽에다 버티는 방법도 있어요. 파워락이라는 건 같이 무릎이 돌아가는 패턴도 있고 왼무릎은 두고 이렇게 버티는 패턴도 있어요.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패턴은 다운스윙 형태가 다릅니다. 다운스윙 할 때 파워락을 거는 방법이 다른데요. 백스윙에서 갔잖아요.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일반적으로 무릎이 같이 딱 들어가는 패턴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런 패턴이 되면 다운스윙 때는 굉장히 상식적인 움직임이죠. 여기에서 이렇게 돌죠.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왼발의 그립력이에요. 발가락이 짧아서 그렇게 땅을 쥐겠냐 싶을 정도지만 발가락을 꼭 이렇게 쥐는 그런 느낌으로 딱 잡게 되면 발이 이렇게 버티게 되거든요. 그래서 최초의 내가 파워락을 같은 너비로 돌리겠다. 이러한 너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돌리겠다 하면 다운스윙 때도 같은 너비로 돌아가야 돼요. 근데 이 이상 못 돌아가요. 이 이상 못 돕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한 만들어줄 건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뻗을 때 일어나는 형태.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파워풀한 그런 다운스윙 턴을 만들어줍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파워락 걸었죠. 건 상태에서 딱 또 걸었죠. 이 상태에서 걸었어요. 그러면 마찬가지로 왼쪽 바깥쪽에 통증이 옵니다.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탁 걸었죠. 이 상태에서 더 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왼쪽 축이 무너지면서 제가 왼쪽 벽 세울 때 반드시 딱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된다고 그랬죠. 그 축을 통해서 돌려줘야 된다고. 그게 무너지면서 또 바깥으로 기울어버리는 그러한 스윙 결과가 나와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파워락, 파워락, 턴, 다운스윙 할 때는 파워락, 더이상 못 돌아요. 지금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도는 것은 우리가 힙을 더 돌린다 하는데 유연한 사람은 이렇게 돌리겠지만 발이 떨어지면서 도는 형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다운스윙을 할 때 여기에서 파워락하고 이 정도까지 돌아오는 거죠. 그때도 실제로 스트라이크들은 왼 무릎이 구부려져 있고 정말 릴리스 포인트에 갔을 때 딱 펴져요.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. 임팩트 순간에 왼쪽 무릎이 펴져 있어야 됩니까? 구부러져 있어야 됩니까? 라고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몸이 전부 다 펴지는 구간은 릴리스 구간이 펴지는 구간이지 임팩트는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릎이 약간 굽어져 있는 형태가 맞고요. 힘을 더 튕겨서 팍 펴주는 내 양팔이 쭉 펴지는 그 부분에서 내 무릎도 펴져야 합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백스윙 파워락 올라갔죠. 물론 여기서 같이 가지만 이렇게 갔죠. 그러면 왼발 디디는 건 다 알고 계시죠? 이 상태에서 디디면서 파워락 그리고 돌아왔겠죠. 이때도 왼무릎은 굽어져 있고 마지막에 발이 따라가면서 쭉 펴질 때 왼무릎이 펴지는 이러한 동작을 취해 주시면 굉장히 강력한 다운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나중에 레슨을 하나 더 만들 건데 그 레슨에 대한 예고편을 살짝 말씀드리면 하체에 힘을 주고 신경을 쓰는 만큼 상체에 힘이 빠집니다.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바이크,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하체에 힘을 딱 주잖아요. 그러면 하체를 딱 붙이고 있으면 상체에 힘을 쭉 뺄 수가 있어요. 거의 같은 원리에요. 내가 막 흔들리기 때문에 상체까지 막 이렇게 긴장되는 그런 게 있는데 하체를 강하게 딱 걸어줄 수만 있으면 얘는 얼마든지 뿌려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슬을 해보면 세게 치는 게 아니라 하체만 생각을 해서 파월락, 파월락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상체의 힘은 저는 거의 사실은 안 준 것 같아요. 그림만 놓치지 않을 정도로 한 것 같고 그리고 샷을 할 때 그냥 여기서 탁 하고 쭉 켜지게 물론 빠른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했다는 거죠.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오랜만에 슬로우 모션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쭉 가요.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선 손만 가는 게 아니라 쭉 파월락을 걸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죠. 같이 가고 있어요.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거의 하프 스윙에서 파월락이 다 걸려요. 걸린 상태에서 쭉 가고 파월락 잡는 상태에서 계속 턴을 하죠. 예전에는 막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돌리게끔 했지만 이제는 우리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. 그래서 파월락 걸렸으면 걸린 상태에서 내가 꼬을 수 있는 만큼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 발 디디고 하체가 돌아주면서 파월락을 걸어줘야죠. 빨리 그래서 돌려주고 걸렸어요. 더 이상 못 가요. 더 이상 못 가요. 더 이상 못 가요. 더 이상 못 가요. 그러면서 이게 딱 임팩트 순간이 만들어지고 쭉 팔이 펴진과 동시에 무릎도 쭉 펴지는 그래서 엉덩이에 바지가 딱 물리는 그러한 동작이 만들어져야 된다. 아이고 힘듭니다. 구분 동작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정말 이 동작이 그냥 익숙해지면 그때는 하체에 이렇게까지 힘이 안 들어가요. 그냥 여러분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파월락, 왼쪽 파월락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렇게 뭐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파월락 신경 쓰니까 거리도 조금 나아지네요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최초의 무릎이 같이 돌아 들어가는 형태는 같이 빠지면서 들어가야 된다.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. 이제 두 번째 무릎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. 제가 백스윙 파월락에서는 그걸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에서 파월락으로 들어갔죠. 그런데 어떤 골퍼들은 왼무릎을 버티는 골퍼가 있어요. 이렇게 버팁니다. 그 대신에 이제 오른쪽 무릎도 밀리지 않게끔 딱 버텨주고 있죠. 이 무릎도 약간 벌린 상태로. 그래서 약간 벌어진 형태. 그럼 이런 백스윙은 어떻게 다운스윙으로 하냐? 여기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무릎은 그냥 놔두고 이 무릎이 따라오는 거 아니냐?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그 GG 스윙이랑 좀 비슷한 여기서 형태가 나와요.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여기에서 파월락이 아직 덜 걸려있어요.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왼무릎을 밖으로 쭉 빼줍니다. 이렇게 왼무릎을 쭉 빼줘요. 그러면 최초에 들어갔던 양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되니까 힙에 이렇게 되니까 힙에 돌아가는 양이 굉장히 많죠. 그 상태에서 그냥 따라가면서 이미 만들어온 상태에서 임팩트 되고 마찬가지로 펴면서 치는 그런 릴리스 동작이 만들어져요. 그래서 이 동작에 대해서 많은 교수가들이 또는 많은 선수들이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는 거는 상하 밸런스가 굉장히 맞으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건 하체가 굉장히 빨리 우선 시기 돼서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다소 못 쫓아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한 방씩이 나온다는 거예요.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쳐봅니다. 여기에서 오른 무릎을 버티고 오른 무릎을 버틴 상태에서 백스윙 할 때 이렇게 버텨요.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티죠. 나갈 땐 이렇게 벌리는 형태가 됩니다. 오른 무릎 버티고 이런 형태가 되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오 뭐지 나는 그냥 무릎만 이거 한 것 같은데 이것만 한 것 같은데 이거 한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분께서 GG 스윙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스윙도 이 레슨과 맥락을 괴를 같이 하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. 그건 나중에 주제를 잡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. 백스윙을 갔으면 왼무릎 그대로 잡아놨죠.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만 하면 얘만 하면 얘만 하면 굉장히 놀라운 스피드가 나와요. 다시 잡은 상태에서 백 이렇게 해서 무릎으로 칠 수 있는 이러한 구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 드라이버 한번 쳐볼까요? 드라이버도 막 물론 백스윙에 코일링 어떤 꼬임이 굉장히 많아서 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세게 친다는 느낌보다는 백스윙 가고 이런 식으로 무릎을 조금만 퉁 튕겨주면 공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네요. 물론 이제 백스윙을 조금 더 크게 하면 훨씬 더 큰 꼬임으로 비어리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익숙치 않아서 나쁜 스윙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스윙이지만 저는 습관이 좀 안 돼서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런 순위이다. 그래서 오늘 레슨을 정리를 하면 다운스윙 파워락은 임팩 순간까지는 같이 가서 같이 갔을 때 딱 잡혀있는 그 무릎까지 이 구간은 임팩 순간에는 왼무릎이 굽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밀리스 때 펴지는 동작으로 가야 하는데 굽은 동작이 아니라 돌면서 굽었다가 펴지는 그런 연속 동작이니까 꼭 그걸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실행에 옮기려고도 하지 마시고요. 계속 연습을 하세요. 파워락 굉장히 중요해요. 처음에는 막 왼쪽 무릎 끝 오른쪽 무릎 끝 막 아파요. 근데 나중에는 그냥 다리만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뭐 이동형 스윙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양이 많으니까 고정형 스윙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요.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타이버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건 정말 10년 전에 제가 이름을 붙여서 들어왔던 그 방법인데 오 이건 이동형 스윙에 아주 끝장나는 굉장히 끝판왕 스윙이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. 다음 스윙 타이거킥 기대하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